그 시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놀라운 게 그냥 갈아입으시는 게 아니라 1분 안에 완벽하게 갈아입으시고 다시 나오시겠죠. 1분이 지나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뭐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할인진씨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 나갈 때 모자이크 칠일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도전이니까 도전을 외쳐야죠 도전 자 지금 한혜진씨가 패션소를 배치고 있습니다. 아 멋지네요. 요만의 일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한혜진의 모습. 자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죠. 자 이제 대기실 뒷사랑이 패션입니다. 자 잔박이 내려오고 이제 가름이 이상으로 대기실을 해서 자 1분입니다. 다음 의상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.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. 야 티모들이랑 한 번려. 자 시간이 없습니다. 자 시간이 조금 가보신다 시간이 1분입니다. 1분. 길다 길어. 어머 data. 자 시간이 없습니다. 1분이요. 자 시간이 없어요 1분입니다. 자동으로 열립니다. 자 지금. 자 자 자 자 지금. 예 벌써 20초가 지났어요 벌써 20초가 지났어요.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? 네 지금 헬퍼가 없어요. 혼자 30초! 헬퍼가 있거든요. 원래는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?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세요. 자 지금 신발까지. 자 과연! 런웨이 뒤는 처음 봐요. 자 지금 없어! 자 지금 10초! 자 인가요? 10, 11, 11, 11, 12, Ivline, Z 새 backgrounds. 빠kę 조금 leuk! 바꿀 파는 어떤 모습입니까? 올려주세요! 올려주세요! 돌려주세요! findings! 7, 6, 5, 4. 4번. 하늘은 어떤 모습입니까? 2, 2, 3. 올리고 올려주세요. 야야 주세요. 올리고. 와 역시 완벽하게 또 진짜로 나오셨어요.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. 자 이번에는 50초에 도전하겠습니다. 50초 50초. 50초.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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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자 의상이 너무 멋있습니다. 자 50초. 자 다시 또 막이 내려갑니다. 자 대한민국 최초 옷 빨리 갈아입기 개인기를. 와 주세요. 자 이제. 시간이 점점 또 흐르고 있습니다.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. 자 벌써 10초가 지났어요. 자 과연 또 이번에는 어떤 의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. 역시 그 모델 블루는 정말 대단하네요. 와 갑자기 작아졌고요. 자 갑자기 작아졌고요. 어 지금. 이제 30초. 25초 나왔습니다. 자 50초 기록을 살 수 있을지. 5초로 왔다. 5초로 왔어요. 뭐가 더 있나 봐. 자 장막을. 6초. 올려주세요. 55초. 23초. 우와. 우와. 역시 완벽하게 또 결승하셨어요. 아 그런데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단단 다 줬어. 박경림 씨, 박경림 씨 왜, 박경림 씨 왜, 왜, 왜. 어디 가, 어디 가, 박경림 씨. 박경림 씨. 아니 왜 고수가 치러 왔는데. 아니 이게 아니라. 어디에, 아니 얘기를 좀 하시고, 얘기를 하시고. 아니 저기. 옆에 쓰시고, 얘기를 좀 하시고. 옆에 왜 세워. 아니 어디 가신가. 저한테 40초만 주세요. 40초만. 40초. 자. 그러면 저희 약속을 해주세요. 40초 지났다고 무조건 장막을 올리면 안 됩니다. 안에서, 안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. 그리고 조명을 꺼주세요. 그냥 깜깜한 데서. 우리가 실루엣도 안 보이게. 깜깜한 데서. 그러지 말고 10초만, 10초만 봐줘요. 10초만? 10초만 봐줘요.